안녕하세요. 비수박입니다. 어우... 무슨 일을 좀 봐! 아침밥 먹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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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고? 바로 출발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딱 하나 딱 한 분을 위한 수업 딱 하나 있고요. 먼저 가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침밥에 도와드리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수업이 쉬는 거 아니야?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오늘 날 있어요? 있는 날도 빨라지는데 한번 보러주세요. 오늘 날은 간식을 할 수 있는 날 그와 함께 라면 어디든 좋아 사진 찍는다 많이 무서웠지? 여기가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재미있어 아... 아 조금 더 울고 있어 나 조금... 손잡은 그날 누구 건지 물어 누가 보면 제가 그냥 여행 가는 줄 알겠지만 놀랍게 넘치는 중입니다. 아 잘 왔어. 네 오늘 사실상 첫 수업이니까 첫 출근. 첫 출근은 아닌데? 첫 출근은 어린이 입고 있어요. 시간을 주셔가지고 화이팅! 오 저 여기 있어요. 완전 약발고 있는 건가? 위에가 훨씬 나아요. 그렇죠? 얘가 아직 새 거라서 어른이 조금 있대요 사람이 안 탄 거 이따가 수업 하나 있고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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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아.. 춥긴 춥다 역시 스키즈가 춥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주의 장소 콩불 아시죠? 먹은 거 아니 맛있네요 먹urg 쟤 너무 잘 못찍그려 쟤 왔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너무 부러워 좋아. 그냥 좀 더 떠서 자기 들어올리려고 한 번 이렇게 프리카로 샀습니다. 처음 손잡은 그날 누구 건지 모르고 스웨트 네, 좀 연습을 해야 될 거거든요. 위의 기획을 느꼈다고요, 약간. 저까지 땡기고 있는 거 같아요. 닭발 안에서 맛있겠다! 와 이거 맛있겠다! 오 맛있겠다! 땅땅하니 맛있겠다. 땅땅하니 깨끗해! 와! 와, 좋겠다. 그리고 아재가 좋아. 작업도 안 돼. 어때?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한다. 안경두신 숙제로? 야, 이제는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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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와 함께라면